저는 오산소망계의 이평화 목사입니다 시골길을 가다가 아빠가 수박이 먹고 싶어서 자네에게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수박을 딸려고 하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누가 봐요 아빠는 딸려다 말고 뛰어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그런 소리하면 안 돼 다시 딸려고 했는데 아빠 누가 봐요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자꾸 너 그런 소리 했래 누가 봐 보기는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봐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일을 벗어난 탈선한 기차와 같고 영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인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꼬리낌이 없기를 심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고 작은 것도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온서 1장 19절의 믿음만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파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배우면 안 됩니다 양심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말고 양심대로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임맞은 양심, 약한 양심, 여러 양심을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파선됩니다 오늘날 성들이 변화도 안 되고 신앙 성장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양심이 죽었습니다 해결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지탄을 받습니까? 너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양심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주위를 빠져도 가책도 없고 남을 미워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없고 험담해도 비판해도 해계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오는 목사님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다들 비판합니다 저도 동달아 그분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비판이 아니라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궁율이 여기고 그를 와여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만큼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은 양심이 타락해서 양심이 화인 맞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네들은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양심은 영혼을 지키는 신호등입니다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가 듣지 않는가는 우리가 바울과 예수님을 닮을 수도 있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가룬유다가 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버린 살아 사우랑을 버렸습니다 사우랑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티모델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콜로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마트에 갔다가 나와보니 사지도 않은 물건이 하나 딸려왔습니다 개선서를 보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집사님이 도로 물건을 갖다 줬습니다 자기가 산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을 놓고 오는데 주님이 양심을 때렸습니다 네가 개선서를 보면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걸 내가 봤다 그냥 갖다 줘야지 갈등을 일으키면 되겠느냐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티모델서 3장 9절 집사의 자격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편 134편 23절 24절에 다이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